안쪽에는 지금 색상이 노랄하면서 뭔가 요즘 햇사과 같은 그런 풋사과 같은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. 요즘에 드시면 수분감이 굉장히 많거든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굉장히 그 아삭하면서도 시원한 맛, 제철 사과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어우, 지금 향 얘기하셨는데요. 이게 딱 쪼개자마자 향이, 이게 햇사과인가 봐요. 수분감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꿀이 흐르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껍질이 야들야들하고 보드러워요. 제가 지금 몇 번 안 씹었는데도 슬슬 넘어갈 정도로 껍질이 굉장히 보드랍고요. 이 소리 들리시죠? 드실 때 이렇게 흘리지 마시고 맛있게 수분감이 많으니까 아이들과 딱 쪼개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요. 아무래도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부사 중에서도 이른 조생부사다 보니까 정말 달고 맛있고 시원한 맛이 일품입니다. 시원하다는 표현이 딱 좋은 것 같아요. 껍질이 얇고 질기지 않고 이 자체에서 사과 주스예요. 내 입안에서 사과 주스 향이 느껴져요. 정말 맛있어요. 아침에 드시는 사과가 우리가 또 금사과라고 하잖아요. 요즘에 사과 맛있는 철이 와서 사과 좋아하시는 댁에서는 요즘에 햇사과 나오는 시기지 하시면서 많이들 사서 드시는데 대목 앞두고 다음 주부터 사과 가격뿐만 아니라 그럼요. 모든 먹거리 가격이 또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오늘 구입해 두세요. 이 한 박스가 여러분 블랙라벨 고급스럽죠. 받아보시는 분들도 이게 블랙라벨이니까 조금 고급 라인인가 보다 하실 거예요. 프리미엄 사과 하면 또 블랙라벨인데요. 홈 앤 쇼핑에서 맛보실 수 있어요. 3만 9백원 한 박스. 또 오늘 함께 만나시면 방송에서만 3만 9백원. 또 방송에서만 한 박스 더 총 10.5kg. 그런데 가격은 333이 아니라 5만 3910원에 구매 가능하십니다. 그리고 여러분 저 사과 맛있을까? 햇사과라고 하는데 진짜 과연 맛있을까 하시는 분들 저희가 마음에 드시는 거 한과 드실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열어드릴게요. 그럼요. 이게 바로 블랙라벨의 자신감입니다. 저희 한과 받아보시고서 한과 드셔보시고 맛 없으면 그때 가서 교환 반품 처리 약속해 드리니까 맛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품질에 대해서 믿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. 오늘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3.3kg 아니에요. 3.5kg. 오늘 전체가 10.5kg. 이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가격이고요. 홈 앤 쇼핑에서만 맛보실 수 있는 농협의 프리미엄 사과 블랙라벨을 3박스를. 방송이 끝나고 나면 이 구성 사라지고 다음 주에 저희 방송이 없으니까 추석 전에 마지막 생방송으로 열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. 초특가 5만 3천 원대에 적립금까지 다 챙겨드리겠습니다. 지금 기다리지 마시고 스마트폰 앱으로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미리 주문 굉장히 많이 되어 있으니까요. 수량이 있을 때 여러분 지금 먼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.